지문의 구성이요. 저는 이게 1부에서 김채란 선생님 설명하셨던 독서의 지문 구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요. 여기 제가 1부만 보여드립니다. 요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갈래 복합에서의 요 지문 구성인데요. 사실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제 가의 한시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의 연시조 나왔고 다의 현대 수필이 나왔는데요. 시대와 갈래를 아우르는 복합세트를 이렇게 지문을 구성했는데 이렇게 가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무슨 배경 설명 맥락 없이 작품만 가나다로 제시하는 이런 방식은요. 기존에 계속되어 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이번 6월 모평의 지문 분석 구성의 특징에서는 그러면 예년과 달라진 게 없네요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에 설명할 2022 예시문항에서의 지문 구성이 뭔가 문학에서 되게 변화가 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가 된 셈이지만 이번 6월 모평은 실질 그 구현의 형태에서는 지문 구성에 있어서는 그런 변화의 예고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점에 지문 구성에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취해진 것에 독서에서 첫 번째 세트 있죠. 1에서 3번 세트가 사실 예고 없이 독서에서 좀 다른 지문 구성을 보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고려의 측면에서 문학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전통 방식 여러분이 여태까지 연습해왔던 익숙한 방식대로 지문을 구성해 준 측면도 있을 거라고 예측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근데 인제 우리가 여기서 인제 생각해야 될 거는 말씀하신 어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취했다는 것도 사실은 다양한 방식을 취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보여줬던 뭔가 기존과 달랐던 방식 그다음에 예전의 방식 이걸 다 놓고 보면 결국 그 다양성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독서의 세트하고의 연관성을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9월 모평이든 본승이든 모르겠는데요. 독서에서 그런 식의 지문 구성이 만약에 1번에서 3번 세트 같은 그런 성격의 지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그 3개의 세트로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 그랬을 때는 문학에서 지문 구성의 어떤 운신의 폭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함께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